이번에는 젤 와이퍼, 메모리 제품이고요. 여기는 코팅이 되어있고 여기는 코팅이 안되어있는 부직포여서 젤 클리너나 알코올 20리터짜리 살균소독수를 샀어요. 이거는 이렇게 분무기에 담아서 소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젤 와이퍼, 메모리 제품이 되어있는 부직포여서 젤 클리너나 알코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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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 swarm. 안녕. 불과 꼭Р이도를 상징하는 것을 재미있어요 크림플러스 꽂은거같아요 크림플러스 꽂은건데 크림플러스 수리 줄넛을수있어요 마이크는 Q&A에 연결할 거라서 C타입으로 샀어요. 이건 제가 Q&A 하려고 산 마이크예요. 핸드폰에 연결할 거라서 C타입으로 샀고 잘 쓸까 싶어서 일단은 핀타입? 이렇게 클립으로 끼워서 하는 걸로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약간 가죽 같은 케이스에 함께 들어가 있고요. 저는 제가 한번 마이크로 녹음을 해볼게요. 앞전이랑 정말 다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 방법은 되게 되게 쉬워서 금방 했는데 핀 마이크 타입이라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쓰기엔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요. 다음 박스 오픈할게요. 이거는 오로라퀸 중에 제가 다 쓴 컬러가 있어가지고 새로 주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2호고 하나는 8호인데요. 8호는 제가 셀프네일에서 많이 썼던 컬러고 2호는 약간 화이트끼가 도는 골드 컬러인데요. 이것도 되게 많이 썩었고요. 이거 좀 이따가 디제 거 다른 거 리뷰하면서 그때 한번 더 발색샵들 보여드릴게요. 괜찮은데 좀 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드 파일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100에서 180 그리짜리로 샀고 몇 개 샀더라? 500개 샀는지 1000개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 2, 3, 4, 5, 6, 6, 7, 8, 9, 10개가 이 정도니까 하여튼 많이 산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1호가 처음에 힘을 줘서 펼치라고 했으니까 저는 일기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각각 날마다 칸이 큰 걸 좋아하거든요 그거랑 딱 맞는 것 같아서 샀고 이게 약간 종이 질이 여기있게 좀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판매하는 이 펜이 있는데 이 펜이 브루펜 똥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안 생기고 되게 좋습니다 이제 그냥 부작용하러 갈거에요 생크림을 부작용해서 이 펜이의 나무엏 숙성한 펜이의 나무엏 같은 경우에 숙성한 펜이의 나무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귀엽네요. 꼭 읽어주세요. 위에 붙어있는 이 강낭콩 스티커. 얘네 특징이 여기 끝에 얇은 필름 막에 붙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꼭 뜯고 사용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화이트 컬러는 좀 달라가지고 화이트는 없다고 하고 나머지만 뜯고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달의 하트에 한번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이 다 끝나고 남아서 이달의 하트 좀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사용해볼 제품은 캔디슨턴에서 이번에 보내주신 제품인데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번에 타피 블랑 47번 그리고 얘네는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겠어요. 눈부심이랑 띵코 이렇게 해서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사용하는 팁은 3호랑 4호입니다. 4호 팁을 먼저 붙여볼게요. 4호는 엄지 빼고 나머지는 다 4호를 쓰고요. 나머지 엄지는 3호를 사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